베른의 결계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적이야. 아무래도 유적의 마법진이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이군. 우선은 입구를 돌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두 거점을 점령하는 게 우선이겠어. 원로원 놈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인간들은 이 유적지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중요한 장치들을 무방비 상태로 냅뒀더군. 가시죠. 루드백이 증폭석을 확보하고 있네. 조심해. 곧 유적의 방어시스템이 깨어날 거야. 그럼 간다! 그리고 선제 первofen이 잃을 상태로 entrambles게. 이제 좌우에 닿아보고 있네. 딱 말도 안 돼. 그래서 안의 전략을 버튼을 상태로 rush에서 그니까. 지금 기대될다. 아무래도 안좋아볼 거고 있는 것이 단단가, 바로 선제한 공 powered이거든. 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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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랄어. 넌 수영 controls. 도둑가. 마력셈, 확보해야 합니다. 기사, 하템, 돌격하게! 그 말만 기다렸수다! 마력셈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맘디 마치 그거는 공격적인 정보를akte 볼거에요. 자,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안받았어요. 막Jen이랑 같이 넣으면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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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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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당신으로 알나? 스승의 경기를 해제하다니, 멈춰간 놈! 수고했다, 카마인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 원로원농들, 이런 정신나간 짓을... 서둘러 여길 빠져나가야 하네 거기에 있는 탐방이 필요없는 장식의 정신나간 것 같아요 위에서 사이의 정신나간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투의 정신나간이 보다니, 이 단계는 정신나간에 정신나간다 이 단계는 정신나간을 지킬다니, 이 단계는 정신나간다 이 단계는 정신나간을 지킬다니, 이 단계는 정신나간다 이 단계는 정신나간을 지킬다니, 이 단계는 정신나간에 정신나간다 루드벡겸, 괜찮은 겁니까? 차라리 제가... 시끄러워... 니 걱정이나 해! 괜찮으세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잠깐, 너! 봤죠? 도움이 될 거라니까요 안 돼, 제리온! 됐어 이제 피냄새 언제나 자주 치워온 향기야 제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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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단장님이 정말 돌아오시다니 단장님! 배근의 창을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 모일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다시 뵐 줄은! 태양의 기사단, 집결 완료했습니다 자네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예, 단장님! 명을 기다립니다 단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여왕 폐하를 위하여! 배근의 창을 따르라! 이제까지 나는 왜 내가 지금 깨어났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었네 감동적인 소리 말이야 당장 여기를 버리고 철수해야 해 그럴 걱정은 없다 뭐야, 이 무슨?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고 있다 설마 배른의 결계를 부수고 다들! 대리어를 가쳐라! 군단장들을 불러낼 줄이야 당신은? 알베르토,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진, 진정하게! 아들 단장! 내가 데려왔다 그,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 나, 나 역시 여왕 폐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일세 눈구렁이 같은 늙은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다 leaked militar 그럼 nothing 하지만 모든 군단장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 림레이크의 유물을 사용한 게다 진전 녀석이 고생 좀 했다. 소식은 들었네.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애니츠의 무인들에게도 소식을 전해두었네. 베른남부의 결계가 무너진 모양이군. 아이고, 아우님! 냉큼 달려갈 테니 형님만 믿고 있으라고! 괜찮아? 샨디에게 네 소식은 들었어. 아르데타인과 페이튼에도 이 상황을 전했다. 그들 역시 기꺼이 너와 함께 싸우겠다 말해주었지. 너도 이곳을 지켜야만 한다! 끝났나? 이곳에선 내가 할 일이 이제는 없는 것 같군. 정비가 끝나면 이쪽으로 와주겠어? 지 abbhat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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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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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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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시 강아지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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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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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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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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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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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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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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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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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멸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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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넘어 산이라다니. 가장 큰 게 남아있구나. 오늘을 위해 수여여지. 카오스 게이트. 대형, 안부를 전해달라. 우리가 왔대. 이들은 오래 과오를 털어내고 다시 해 줄어라. 일어난다. 전장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데오 아르토스! 스승님도 이런 전쟁에 섰던 건가? 전율이 느껴지는군. 가자, 피오르긴! 감사관, 오랜만이야. 나와 재무관은 신기술이 적용된 기체를 가져왔다.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다시 저녁, 은행은 파이팅을 하는 중에서. 도틀넘기 렛츠에 Saharan가 될 것이다. 순이파이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웃할드의 경우는 아니지, 지금부터 우리는 검은매를 지원한다. 그 얼간이들이 베른의 방어 결계를 부숴준 덕에 카오스 게이트가 주변을 변위시키기 시작했군. 이 키우는 어둠 군단장인가? 이 키우는 어둠 군단장으로 어둠 군단장이란 오는ี 한 노춘 이렇게 전투를 준비하거라. 다시 보니 기쁘구나. 달의 기사단! 이제 진격이다! 태양의 기사단! 전투 태세로! 죽음이 숨어있다. 전투 태양의 기사단! 남은 기사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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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이 짙어지고 있어 예정된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 계획을 시작한다 하베 정상으로 향해라 우리가 산을 지키겠네 지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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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는 걸 알려서도 발버둥치는 꼴이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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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장을 늦추지 말거라 저 쇠기를 파괴해라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히힛 선율이여... 조심하거라 도망가요 히힛 저게 마지막 쇠액이다. 저것만 파괴하면... 카오스 게이트가 소멸하기 시작! 우리가 이겼다고! 끝이다, 아브레슈드 있지도 аб청우 내가, 아브레슈드 그래, 분명 실패했다 이곳에서는 시간... 마스티아님! 슈트를드! 터르스게이트가! 카인... 나는 보았다 크라트르가 남긴 예언 아르데타인이 어둠에 붕괴되는 것을 같이 쳐다보니 터르침 이렇게 많은 카오스 게이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준비가 끝난 거지 이제 혼돈은 빛을 삼킬 것이다 한 명은 이곳에서 피해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곳은 이곳에 대한 데뷔의 세계적인 가을의 지구에 대한 연구의 대중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대한 연구의 대중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연구의 대중을 마치고 있습니다 루헨델 마법학회에 서신을 보내보자. 당신들 입이 열개라도... 모든 종족이... 왔구나. 우린 지금의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난 아직도 갈기 파도 항구에서 자네를 떠나보낼 때의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 이 말로 루테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데뷔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찔리다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크는 당신을 운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신이 바라지 않았던 미래라 해도... 아크는 이스라엘을 찾았다. 한국사람됨을 찾이었다. 준비가 끝났다면 네리아의 주점으로 오바라 아들님은? 왓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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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에게도 마침 전할 내용이 있었네 여기 선발대로부터 온 정보일세 동부지역에 악마들이 출연하기 시작 정철대 생존자는 그 악마를 격전의 평야에서 목격했었다고 말했지 우리가 함께 싸웠던 마술 군단장을 말이네 아이고 여기를 아주 난리도 아니야 카오스게이트 악마들의 힘이 이 대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 같군 욕망에 사로잡혀있던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것 욕망 군단장은 이것을 이용해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네 전 세계에서 카오스게이트의 기운이 전해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로웬델에서도 카오스게이트를 추적하고 있다 엘조빈의 힘이 약해지고 마력 폭주가 심해지기 시작했지 전 세계의 카오스게이트가 열리고 군단장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부터 더 큰 전쟁이 시작될 게다 전 세계의 철학과 이 장점은 전 세계의 철학과 적게 제어 기어진 전 세계의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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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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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은 지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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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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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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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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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